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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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참배 드리겠습니다. 김영산 전 대통령 4분께 대하여 격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,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다. 공결로 사시겠습니다. 자, 이거 또 인열소. 헌화하시겠습니다. 화안을 주름으로 받쳐 들고 앞으로 삼보 이동하시겠습니다. 손을 내리시고 잠시 기다리시겠습니다. 분양하시겠습니다. 분양을 사간하신 후 제자리 돌아오시겠습니다. 다 함께 참배 드리겠습니다. 박정희 전 대통령 네 분께 대하여 격례. 바로 일동릉렴 바로 이상 참배를 마치겠습니다. 종사료 앞으로 삼보 이동하시겠습니다. 손을 내리시고 잠시 기다리시겠습니다. 분양하시겠습니다. 분양을 세 번 하신 후 제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. 다 함께 참배 드리겠습니다. 김대중 전 대통령 네 분께 대하여 격례 바로 바로 이 부분은 쉴 때가 됐나 벌써? 그럼 어떻게 되세요? 네 분께 대하여 격려주세요. 다리 하여 격려 오징어 아이콘 이승만 전 대통령 4분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이상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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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